오늘은 여배우입니다. 우리 황부라 씨. 나와주세요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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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귀여워. 귀여워. 강아지 두 마리 아닌가요? 강아지 두 마리 아닌가요? 안 돼요, 왜요? 안 돼요, 왜요? 이리 오세요, 이리 오세요. 흥분해가지고. 네, 네, 네. 황부라 씨.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하시고요. 네, 안녕하세요, 땡치리 엄마 황부라 씨. 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. 나잖아, 나. 제2의 김주아. 좀이라도 어려워 보여야 될 거 아니야. 나는 계속 발전하잖아. 난 목표에서 뼈고 돌려깠는데. 요즘 우리 굉장히 바쁘게 활동하시던데. 네, 요즘 드라마 막 끝났고요. 끝나고 이제 좀 쉬고. 준비하고 있습니다. 쉬는 도중에 우리 강아지를 공부하기 위해서. 또 아주. 얘가 땡치리인가봐요. 솔직히 말해서 정말 잘생겼어요. 네, 잘생겼어요. 반이 딱 놓아져 있어. 반이 딱 놓아져 있어. 배우개로 치면 연기만 배웠어요. 맞아, 맞아. 정말. 아니라고 그러잖아. 그런데 이게 굉장히 순종적이에요. 착하고. 엄청 착해요? 그다음에 그렇게 심하게 짖지를 않아요. 맞아, 안 찢어요. 사람들 좋아해요. 맞아, 사람을 좋아해요. 좋아하고 그래서. 특별하게 훈련시킬 이유도 없고. 단지 이건 있어요. 좀 급하게 흥분해요. 너무 힘든데. 조심스럽게 이렇게 가서. 안녕? 나는 누구야? 라고 하는 게 아니라. 빵! 빵! 안녕! 안녕! 뭐 이런 느낌이어서. 골질하는 느낌이 있어요. 네, 그런 느낌이 있어서. 그래서 뭐 말티즈나 포메 라이언이나 이런 친구들은. 그리고 프레쉬블독이 이렇게 다가오면. 샤악! 하고 도망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. 다른 강아지들도 함께 노는 모습을 또. 영상을 담아봤다면서요? 네, 한 두 마리.